오브젝트인 파이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9주차 두 번째 강의 오브젝트인 파이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와 객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 단어보다는요. 뭐 생각나는게 붕어빵이라 붕어빵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결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인 파이썬 클래스로 실제 클래스를 파이썬을 가지고 구현을 하는건데요. 저희는 축구선수 예제 앞서 얘기했던 축구선수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있는데 코드가 굉장히 길죠. 여기 보면 클래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 함수에 해당하는 이 definition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모르지만 init이라는 코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함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 self라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이런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클래스의 선언입니다. 클래스의 선언 이게 클래스다라고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이게 함수다라고 할 때는 def라는 걸 쓰셨죠. 이게 함수다 이럴 때는 def를 썼는데 이게 클래스다라고 할 때는 클래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선언은 처음에 클래스의 예약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속받는 객체명은 오브젝트로 적어주셔도 되는데 이건 사실 안 적어주셔도 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브젝트로 저희는 적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한건데요. 이 클래스의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모양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변수명이랑은 다르게 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나 클래스명이나 아니면 모듈명 패키지명 이런거를 붙일 때는 몇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개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두가지 규칙 snakecase와 camelcase 라는게 있습니다. 먼저 snakecase인데요. 띄어쓰기를 하는 부분 띄어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뱀처럼 뱀처럼 여기 중간에 underbar를 적어서 뱀처럼 느려서 뭔가 글씨를 쓰는거죠. 그래서 파이썬의 변수명을 이때까지 여러분이 거의 모든거에는 이 snakecase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사용하셨을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 underbar가 왜 필요하냐 간단하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뭐 예를 들면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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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이라고 할 때 뭐 이거는 어느정도 구분이 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소문자로 쭉 붙여 쓰는 것보다 get underbar time 이라고 쓰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변수나 함수명을 쓸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snakecase는 변수나 함수명을 쓸 때 많이 쓰고 두번째로는 camelcase입니다. camel camelcase는 사실 여러분께서 이름만 들어도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camel이라는 것은 낙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낙타의 등모양처럼 변수명을 쓴다고 해서 camelcase라는 이름을 씁니다. 파이썬에서는 이제 클래스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구요. 어떻게 쓰는거냐면 여기 지금 camel이 있는데 이렇게 등모양처럼 이런식으로 글자를 낙타라고 여러분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낙타라고 칩시다. 낙타라고 쳤을 때 이런식으로 등모양으로 띄어쓰기 부분에 대문자를 쓰는거죠. 위에 snakecase는 띄어쓰기 부분에 underbar를 쳐줬는데 여기는 띄어쓰기 부분에 대문자를 쓰는 어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다음으로는 attribute 즉 클래스의 속성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실 클래스의 속성을 정의할 때는 그냥 변수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init이라는 우리 초기화 함수를 씁니다. 이거 두개입니다. 이거 세개처럼 보이는데 두개구요. init은 객체 초기화를 하기 위한 예약 함수입니다. 우리가 정한게 아니라 파이썬의 개발자들이 야 너희 객체를 초기화 할 때는 init이라는 함수를 꼭 써라 라고 해놓고 처음에 init이라고 선언을 하시고 양쪽에 underbar 두개씩 붙여야 됩니다. underbar 두개입니다. 두개. 두개씩 붙이고 그 다음에 self name name은 축구선수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position 축구선수의 position 그 다음에 back number라고 치신 다음에 여기 앞에 init 함수 안에 self name, self position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요. 내 객체는 자기 객체를 얘기합니다. 나의 객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건데 나중에 코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객체인데 내 객체의 이름은 지금 선언된거의 이름에 같은 뜻이다. 내 포지션은 선언된 포지션 입력된 포지션 값과 같은 값이다. 그 다음에 내 back number는 내 선언된 back number와 같은 값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알성달성 하실건데요. 코드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은데 파이썬에서 underbar를 처음 붙이는 거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약함수나 예약변수에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드시면 여기 main이라는 이런거나 아니면 add, string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아직 코드를 실행을 안 시켜가지고 잘 모르실건데 string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요. 아니지 string이라는 예약함수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면요. 이 값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코드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코드는 파이썬 클래스라고 하는 파일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긴 soccer player가 있는데 이거 다 헷갈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예제에만 있는 것들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보시다시피 init이라고 하는 초기화 함수에 name, position, backNember라고 하는 variable 3개가 각각 오브젝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장이 되게 되고요. underbar string에는 hello my name is 첫번째 string, i play in 두번째 string, 이 string은 여기에 각각 대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서 이것이 이제 화면에 찍히냐 안 찍히냐, 프린트를 찍었을 때 어떤 게 나오냐 이것들을 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현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면서 soccer player라는 클래스에는 진현, 이건 어디에 들어가죠? name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mf, position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backNumber는 10,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요. python 클래스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요. 아까 우리가 underbar string에 있던 글자를 그대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여기 hello my name is 어쩌고 저쩌고가 그대로 여기 화면에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underbar string이 없다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됐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좀 이상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값은요 메모리 주소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클래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attribute, 다른 하나는 function, method라고 부릅니다. function 함수를 구현하는 건데요. 어떤 액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soccer player에 대한 액션을 나타낼 때 change backnumber 나의 등번호를 바꾸는 액션이 있는 거죠. 어떤 액션이 있는 거고 거기에는 new number라는 값을 넣어주면 새로운 등번호로 입력해주면 이 번호가 바뀌면서 변경합니다라는 글이 뜨고요. 글이 뜨고 그 다음에 새로운 backnumber를 기존의 backnumber에 대치를 시켜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 바로 이 코드에는 self라고 하는 변수가 쓰이는데 앞서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서서도 코드를 보시면 앞서서도 코드를 보시면 초기화를 할 때는 반드시 self라는 걸 써주셨는데요. 이 self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함수를 나타냅니다. 자기 자신의 함수. 그래서 클래스에서 이 함수가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함수다. 이 객체가 쓰는 함수다라고 선언을 해줄 때는 반드시 이 self라는 예약어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 self의 쓰임에 대해서도 코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다시 보면요.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드인데 아까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발전을 시켜서요.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코드가 나왔죠. 지금 밑에 실행시키는 코드는 그대로 하고요.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사실 이 코드는 실행 코드가 없기 때문에 실행이 안됩니다. 실행이 안되는데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self에 이미 앞서서 우리가 코드에서 얘기했지만 이 self라는 것은 나중에 실행을 시킬 때 자기 자신의 오브젝트를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의 오브젝트를 가르치고 이 self도 마찬가지니까 클래스 내의 함수들은 반드시 self 안에 들어가서 이게 자기 자신의 값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값과 다른 값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포지션과 여기 self에 있는 포지션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이건 화면에 한번 찍어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거 호출을 하는게 없기 때문에 따로 불려지진 않지만 이 self라는 값이 이 self의 포지션과 이 포지션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코드에서 한번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고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다 보셨는데요. 코드는 사실 실행을 시켜도 앞서서 보셨지만 별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이 클래스를 실제로 오브젝트화 시켜서 사용하기를 할 때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와 오브젝트를 만드는 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가지고 아까 클래스라는 코드를 만드는데 그건 붕어빵 틀이었고요. 이제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앞서서 우리 스트링을 보시면서 사실 오브젝트를 이미 한번 만들었는데 실제로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여러 명의 soccer player를 만드는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soccer player의 등록번호를 바꿔보는 예시입니다. 예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 보시면 soccer player라는 클래스명을 붙여주시고요. soccer player는 클래스명을 붙여주시고 아까 init함수에서 여러분이 정하신 interface 뭐뭐뭐를 넣었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름과 position과 backnumber를 넣었죠. backnumber 이렇게 세 개를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선언을 해줄 때 처음 클래스를 오브젝트를 만든다고 선언을 해줄 때 이 세 개의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값은 이제 징현이라고 하는 객체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등번호는 뭐라고 진현에 있는 진현이라고 하는 객체의 등번호를 화면에 출력시켜주는 예제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 진현의 backnumber라고 하는 속성을 그 variable를 가져온 거죠. 두 번째로는 진현에 대한 change backnumber 진현의 backnumber를 바꿔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python class라는 코드를 또 열어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주석 처리했던 코드를 하나하나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줄은 이미 한 거죠. 사실 첫 번째 두 줄은 이미 한 거고 그냥 실행을 시켜보시면 여러분들 기대대로 여기 string 부분에 있는 값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현재 진현 선수의 등번호는 해서 backnumber를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backnumber는 사실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선언을 해줄 때 여기 여기 여기에 들어가서 이 값들이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서 그게 self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position과 여기 있는 self-position은 다릅니다. 한번 self-position을 먼저 초기화를 해주고 print문을 position을 찍어주고 다시 self-position을 찍어주면 저게 진짜 다른지 안다른지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self-position에 position을 넣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mf 0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처음에 찍힌 이 mf라는 건요. 코드가 쭉 내려가다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로 호출해서 init 함수에 가게 되고 이거를 받아와서 처음에 할당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position 0을 넣어주고 먼저 position을 찍힙니다. 이 position은 어느 position이라고요? 여기서 올라간 이 position이 여기서 화면에 찍혀서 mf가 찍히는 거죠. mf가 올라가서 mf가 찍히는 거고 이 self-position은 0이 이렇게 내려와서 0이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당을 이미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print문을 찍어주면 print문을 찍어주면 이게 수행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position인 얼마죠? mf죠. mf가 화면에 이렇게 iplane.mf 이게 여기죠.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된 것을 보기는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선수의 등본은 backnumber 10은 당연히 이거 10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acknumber를 바꿔주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코드를 실행시켜보면요. 네 위에 다시 지워드릴게요. 자 이거 지우고요. 다시 끝까지 코드를 실행시켜주면 hello my name is 진현 이거는 어디서 출행되는 거라고 했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string 콜드를 return된 값을 화면에 찍어주는 거다. 이 return된 값이 여기로 들어간 거죠. 이 print문을 전체를 여기 들어간 거죠. 그다. 진현 backnumber is 10 10 이 여기 먼저 설정이 되어 있다가 change backnumber라는 걸 부르게 되죠. change backnumber라는 함수는 여기 내려가셔서 change backnumber라는 함수는 여기 self에 들어가셔서 self가 반드시 됐어요. new number에서 선수의 등번호를 변경합니다. digit digit에서 현재 backnumber 그리고 새로운 backnumber 이 값은 들어온 값이죠. 그것을 새로 변경하는 것을 화면에 찍어주고요. 찍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선수의 등번호는 바뀌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self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self가 없다고 합시다. self가 없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method라고 하죠. 함수에서는 반드시 self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self라는 것을 뭘 의미해야 하냐면 self라는 건 사실 self라고 하면 이 진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self라고 하는 change backnumber는 이 객체 생성된 객체 아까 우리가 이 string을 뺐을 때 어떤 주소값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주소값 그것을 오브젝트의 주소라고 하는데요. 오브젝트의 주소라고 하는데 그 주소값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self 그 오브젝트의 backnumber다. 그건 어디서 설정한다? 여기서 설정하는 그 backnumber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elf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까도 강조했지만 지금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긴 코드였죠. 굉장히 긴 코드였는데 굉장히 길지는 않았나요? 뭐 앞서서 긴 코드들이 좀 있었나요? 긴 코드였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좀 클래스를 만들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는 왜 하냐 왜 하냐 왜 하면 뭐가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사실 이건 적당한 예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섯 명의 사커 플레이어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2차원 리스트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names, position, number를 각각 만들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키워서 보시면요. 여기 한 줄 한 줄이 여기 한 줄 한 줄이 바로 2차원 리스트에 한 명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players라고 하는 2차원 two dimensional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zip을 사용해서 다 넣어주시고요.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똑같이 데이터는 똑같이 쓰더라도 이렇게 사커 플레이어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player object라고 하는 variable에 리스트 형태로 넣어놓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0번째 플레이어만 부르면 저희가 two dimensional을 안쓰고도 0번째 플레이어의 여러 정보를 바로 읽어올 수가 있겠죠. 뭐 이건 굉장히 사소한 예시인데요. 이렇게 하면 리스트를 쓴 것보다 우리가 이 정보가 어디에 어디에 있냐 읽은 것들을 별로 기억을 안해도 되고요. 0번째 플레이어의 name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에 name이라고 그냥 쓰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좀 정보를 인간에 친화적으로 쉽게 쓸 수가 있어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좀 편하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장점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장점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걸 배우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코드들은 이 op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p 개념을 아시고 쓰셔야 됩니다. 9번째 주차의 두번째 강의 코드가 좀 많아서 복잡하셨을 건데요. 오브젝트를 실제로 다음에서는 하나의 랩에서 서로 어떻게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어떻게 같이 쓰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